에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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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야 이거 뭐야 BEATERNISSE 도전 형 도전 야 이쪽으로 주지 마 으아아아아아 아니 진짜 미치겠네 도전 안 해쳤어 야 도전 안 해쳤어 야 우리 진짜 잔머리 껌수 진짜 아이 아이 주퍼를 받지 말라고 형들 꺼내야 돼요 아니 한 번만 찼대 한 번만 너무 심각하다 야 없는 거 할까? 이번 달방 보면 진짜 박다 합격했다 우리 아 너무 고소한다 아 재밌었다 자 이걸 저녁 당번 정하기입니다 오 이렇게 걸린다 걸려지 봐바 걸리잖아 어 근데 이게 너무 이게 너무 많이 걸린 거 아니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예 점점 더 떨어지는데? 룰ceral 다시 설명해봐요 형 일단 가위바위로 해서 순서는 정해 진사한 상위 1번이야 이거 굴려 그럼 내가 주황색이 나왔지 그럼 주황색을 뽑아 내가 뽑았을 때 떨어지는 원숭이를 자기가 가져가 어 오케이 근데 그 원숭이가 많이 떨구면 그 사람이 지는 거야 오케이 뭔지 알겠지? 쉬워 쉬워 자 이거 먼저 하는 사람이 근데 불리한 거네? 먼저 하는 사람이 불리하지 가위바위보 해야겠네 진 사람은 오른쪽 저 가위바위보 저 나부터 하면 돼 오케이 나 꼴등이네 자 이거 지면 저녁 당번이에요 원숭이를 가급적 덜 떨어뜨려야 돼요 어 야 우리 무브이 나온다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아니야 자 봤어 하나 하나씩 활약 고기가는 transferred 진짜 신기하게 춤입니다 이것이 운명이다 철호째 뽑아야 돼, 뽑아야 돼, 뽑아야 돼. 한 번 건들면 뽑아야 돼. 한 번만 더 무섭지 말이야. 자, 주민이 하나, 제이홉 하나. 주황색. 수박이야 컨트롤. 초록색. 무섭다, 이거. 자, 초록색. 아, 뭔가 청약도 한 번 각인데, 이거? 막장구비. 자, 이제 주사위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주황색. 여기서 이제 초록색 뽑으면 큰일 난다. 이제 초록색 얼마 없다. 근데 내가 초록색이 안 걸렸죠? 아, 분홍색 위험하죠. 분홍색이면 어디 위치는 위험해요. 잡아놨으면 끝이야, 잡아놨으면 끝이야. 잡았어요. 아, 잘 잡았네. 이야, 이렇게. 이래서 머리 좋은 애들은. 도분이었습니다. 어, 초록색이다. 잡았어요, 그럼 위험한데요? 오! 아, 야위성대. 아, 이제 본전이에요. 문야, 아! 이제 되게 신기하게 튀어. 분홍색! 잡았어요, 잡았어요. 자, 잡았어요. 낙장브리뷰에요. 오! 오! 아직 안 끝났어요. 오! 야, 친구. 동무들 많이 왔네. 아니, 뭐라는 거지? 그것뿌면 이제 한 두 개 떨어지겠지. 하나도 안 떨어질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떨어질 것 같은데. 하나 떨어져. 하나 떨어져요. 오, 좋아. 다음 초록색 장난 아니야. 다음 초록색 장난 아니야. 초록색 안 돼요. 초록색 걸리면 아, 초록색. 야, 얘를 딴 데다 거는 거지. 우리 프로. 야, 버그스인데? 잠깐만요, 형. 이제 주문해. 오, 주황색. 야, 위에 게 있었네. 아, 좋았다. 야, 근데 낙탕 가면 진짜 한 방에 다 떨어지면 끝단 아니야, 진짜? 주황색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오, 주황색 무드득 떨어질 것 같은데? 야, 무드득 떨어진다. 내가 무슨 꼴통을 기념하면 된다. 무드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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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감염 안에 컨트롤? 내가 봤다. 자, 이제 주황색 넘으면 그냥 걸려가. 오!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초록색이 그냥 끝났어. 초록색 걸리면 너는 이 순간, 너는 그냥 바로 당번으로 가면 돼요. 바로 당번. 오, 주황색. 오! 다음 초록색 누가 걸리냐, 이게 문제야. 오! 오! 세부등록 주황색이다. 뭐냐? 형이만 아무것도 안 받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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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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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뭐야? 가능한, 가능한 확률이야? 분홍색! 오, 오, 잠깐. 분홍색 괜찮아. 하나야, 하나야. 하나는 뭐. 잠깐만. 주황색이다! 빠셔! 형 거두지 마, 거두지 마. 야, 주황색! 되게 재미있게 게임 안 해, 이 친구. 맞냐, 맞냐, 맞냐. 초록색이다, 맞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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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버그 쓰는데, 너희 캡치 샀지. 형이 안 박이다, 형이 안 박. 분홍색!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간다, 간다. 이거 몰라요, 이거. 지금 1등이에요. 잡음 끝! 잡음 끝! 잡음 끝! 잡음 끝! 와, 형 수고했다. 고생했다, 고생했다. 야, 요리 어떡해,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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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주황색 나오고 있네, 제발. 주황색 걸려야 돼. 주황색이 안 걸리면? 초록색! 오! 들어갔어, 들어갔어. 와! 걸리려, 걸려. 걸려. 아! 야, 이게 생색 걸리지. 정복이야, 나 똑같은데. 한 번에 콜 뚫으러 가는 지름길인데. 형, 나랑 하나씩 분홍색 걸리면 진짜 웃기겠어. 분홍색만 안 걸리면 괜찮아. 우와! 좋아. 초록색, 초록색. 야, 남편 리액션 오늘 왜 이렇게 좋냐. 그러니까, 오늘 게임 신난다, 형이. 간다! 귀엽노. 애기 간노. 애기가! 분홍색! 굴기 갈아야! 애기 간노! 아니, 야, 내가 두 개만 뽑으면 이건 두 개네. 수윤아, 축하한다. 자, 여기서 내가 분홍색만 안 걸리면 되잖아. 아니, 저쪽도 다섯 개야. 여기도 다섯 개야. 네가 설마 분홍색 걸리겠어? 이명지. 그 정도 열정은 있어야 분홍색이 안 나오지. 그런 대로 가게 내둬요. μ'둑색!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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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왜 마음에 드는 거야? 근데 이거 걸린 사람 그냥 무조건 골팅이야. 이거 걸린 사람 무조건 골팅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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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이구먼 진짜 정성이 없는데 진짜 잘 나온다. 서윤아 나까지 와? 아, 우냐? 아, 뭐요? 아, 아... 뭐냐? 진짜? 어, 왔어요. 청색. 아, 미안하다. 분홍색이다. 아 초록색이야 초록색 야 너 분홍색이야 네 첫번째 저렴 전정우 좋아요 자 얼음 가졌나 자 따르기 자 정국이 빠지시고요 야 정국아 축하한다 왜 나도 해야지 아 얘도 하고 만약 너 7등 또 걸리면은 내가 한 명 뽑아야 돼 네가 한 명 뽑아 아 얘 갑자기 이렇게 다 하자 펭귄 때리는 거 아니야 오케이 양심 쪽으로 갈게요 자 아까 누구부터 봤지? 나부터 가자 정글이 부터 가자 정글이 얻을 수 없다 이거 두 개 흰 색깔 두 개를 뽑아주고 왔어 한 개 이거 세게 치면 얘도 막 움직일 수 있겠네 하얀색 하나 하얀색 만들어진 거 뭐? 뭐 하는 거야? 야 너 수정팀 있니? 와 이 형은 진짜 하얀색 하나 오 뭐야? 어쩔 수 없어요 난 무조건 두 개 걸린다 두 개다 나 죽었다 와 두 개 됐나? 와 대박이다 진짜 야 이거는 잘못 건드려도 떨어진다 얘 두 개 이상하게 두 개? 우와 대박이네? 아 우리 형이 건축공학과다 형이 건축공학과랑 형이 무슨 말이야? 흰색 하나 남준이는 위험한데요 지금? 하얀색깔이야? 오 미안하게 생각한다 얘들아 그냥 오히려 세게 쳐야지 빡 사라질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건 아닌가? 이렇게 됐어 됐어 잘했는데? 긴세 가장 멀리 있는 걸 친데 그치 뭔가 균형의 문제 아니야 이거? 하나 하나 진짜 하나 응 안녕 음료 어 위험하다 오 위험하다 5 vähän 오케이 두 개 남준이다 고생했어 와... 분리학적으로 접근하자 지금 이게 새 거라서 이게 지금 고정돼있어 완전 큰일 났다 남준아 고생했다 남준아 고생했어 이게 새 거라서 완전 고정돼있어 펭귄 탈출해 완전 고정이네 야 골라도 얘를 고르냐? 남준아 일으키지 말고 끝을 잡고 시작했어 일타이킥이야 이거 안 빠질 거 같아 안 떨어질 거라 생각해 나면 몇 프로 나야 x2 아 형 나를 믿어봐요 진짜 한 Pandemic 으 Awards 어야지 joyful 야 야 그런거 아니야 자 이미 터치했죠 남주형 빵 어때? 남주형 빵 맛있어요 한꺼번에 먹은거에요 자 파란색 businessman 하나 오 오 오 오 얘 진짜 잘하네 너 해봤냐? 여기서 쉬어가면 나 해구나 땡 아니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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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어? 떨어져 안 떨어져요 진짜 안 떨어져요 진짜 안 떨어져요 진짜 잘했잖아요 제이홍 제이홍 저녁 다음과 저녁은 나다 자 자유시간 보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주민이 형 Let's get it 이런 거는 먼저 안 한다고 신은 놀고 나중에 하는 거라고 아휴 추워 뭐야 에어컨 앞들과 뒷공선은 오 잘하는데? 오 진영 거의 뭐 어떻게 쓰려고 저렇게까지 생각을 하냐 막혔어 아 끝낸다 이제 야 띠 한판 하자 우리 오케이 콜 아 자자했다 완벽한 시다 베이징 올림픽 갈래요 동계올림픽 갈래요? 동계올림픽 가야지 아 이런 데다 행운의 편지 써야 되는데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되어 이거 써야 되는데 아 뭐야 벤쿠버야? 아 형 이거 했었어 형 달리기가 되게 재밌어 야 그 컬링 없어 컬링? 한번 봐야 될 거 같아 우리 가 가자 나는 잔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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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아이고 무슨 소리야 이거 운동하나? 너 아직도를 쓰고 있냐? 얼마나 길게 쓰는 거야 야 풀려 이 편 씨 맞냐? 긴 씨도 있죠 동계 가운데 들어갈 거 같은데? 와 들어가냐? 더 들어가 더 들어가 와 들어갔다 완전 가운데다 와 대박이다 자 그럼 너는 이제 수비를 해야지 아이 약하게 던져가지고 가운데에다가 스폰을 막아버리는 어때 그래 맛있겠는데? 야 고기 먹어 고기 먹어 고기 먹어 고기 먹어 고기 먹어 종국아 간다 미쳐내기야? 당연히 하지 에이미 가자 아 너무 쎄 그냥 밀쳐냈어요 밀쳐냈어? 완전 바꾸름 밀쳐냈어요 저것도 밀쳐내야지 약간 옆 사선으로 해야지 그렇지 그쪽으로 약간 비슷하게 그렇지 비스듬히 걸치게 해줘야지 부서잉 다 오른쪽으로 꺾어주고 딱 오오 종국아 이 수기하자 제 편은 아니었던 거네요 누구의 편도 아니야? 내가 볼 땐 이제 치고 박고 싸움으로 가면 100% 마지막 사자가 이기지 그러면 치고 박고 싸움으로 가면 안 돼 이 정도 빠는 가야 돼 이제 볼 몇 개 남았는데? 두 개 저 딱 중간에 어 안가네 자 종국아 이제 또 시작이야 오른쪽 비스듬히 맞춰 오른쪽 비스듬히 그렇지 거기다 내가 더 멀리 날라갔어 아니다 내가 좀 더 안쪽에서 지민은 가운데에다 꼬링시키면 되지 그냥 형 말 믿어 형 말 믿어서 오오 뭐 있는지 좋다 던지냐 이게 잘 안돼요 에이 지민이 살살 지민아 살살 살살 아 넘어갔다 지민아 에이 아무튼 이거 지민이 가겠어 아니지 내가 저거 밀쳐놓으면 되지 그렇지 너는 무조건 밀어쳐야 돼 그냥 우와 지민아 가운데에만 살라 자, 가운데로만. 가운데로, 가운데로. 스톱. 아, 근데 이거 진짜 실제로 저 거리를 보고 한다는 거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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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저거 진 거예요? 아, 내가 이겼다. 형, 빵점. 재미랑 빵점. 어, 어디 가노? 어디 가노? 막 가라! 야, 니 잘한다. 아, 얘 엄청 차이 나쁘네. 아니, 이쪽을 꼽고 짜라. 아, 안 해. 지민이의 꼴이. 지민아, 포켓볼 도전한다. 못나. 골프 아니야, 이건 골프? 오, 야, 왜 이렇게 잘해? 형, 우리 돼지고기 라면 만들래요? 아까 비빔면 얻었냐? 아니요. 형, 진짜 재밌는 거 옆에 놨둬요. 저요. 이거 갔다 오는 걸로 누가 여기 가깝냐로 해가지고 1등이 꼴등 때리기. 정우아, 이리 와. 오케이. 딱 밤 이거 이거 이거. 대포 말고 이거. 콜? 보기 짝 먹게 할래? 좋아. 좋진 않으네. 그 레시가 돼 있고.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너무 고맙다. 정글 졌어, 정글 졌어. 야, 정글 졌어, 정글 졌어. 아니, 선생님 이건 가위로 해야 돼. 정확하게 봐봐. 진짜 이건 내가 이겼어. 봐봐, 이거 봐봐. 이건 정확하게. 아니, 다 중앙으로 하면 넌 어디로 들어가고. 건네지 마, 이제 건네지 마. 모르는 거야, 태형이. 태형이 나한테. 어, 지금 형 건드려야 돼. 건들면 나이지, 다시 형이. 아, 잠깐만, 이거는. 아, 그러면? 아, 이게 두 개 다 나고요? 그냥, 그냥. 아니, 진짜 다들 이럴래요? 어디 갈 거야, 야. 손 내지 마세요, 그냥 손 내지 마세요. 가위로 승차 정하게 하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로 가위로. 가위로 가위로. 가위로 가위로. 가위로 가위로. 됐어. 우와. 우와, 대박이다. 우와. 우와, 대박이다. 야, 그리고 때리고 웃으면 그 사람 맞잖아. 아, 맞아. 웃으면 그 사람 맞아야 돼. 우와. 우와. 이 형 이거 세게 칠 것 같은데. 야,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응. 으악. 으악. 아. 오케이. 아, 졌지? 이거 나지, 이거. 와. 와. 1등 정국이, 꼴등 호비어. 야, 승부는 승부답게. 굳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벌칙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하고 있네. 우리, 이거 웃은 사람 맞아야 된다. 웃은 사람은 맞은 사람한테 맞아야 된다. 보고 있어야 돼. 보고 있어야 돼. 후, 잠시만. 야, 자꾸 내려라. 자, 지금부터 웃으면 웃는 사람 맞아야 된다. 준비, 시작. 시작. 우! 우! 으악. 왜, 잠깐만. 이거, 이거. 아, 이거. 야, 이거. 일단, 일단 다 입어놓자. 야, 이렇게 이렇게 봐야 돼. 너 이쪽으로. 내가 웃는 사람 본다, 이렇게. 잠시만. 자, 실패, 실패. 자, 이거 다. 야, 이거 다. 안다. 나 나 나 나 야 뭐 아니 오라고 빨리 준비 시작 나 이제 안 왔을 것 같아 시작 먼저 저녁 준비하시죠? 저녁 준비하시죠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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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가장 중요한 재료 오겹살을 가져왔고요 슈퍼 진짜 잘 구웠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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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 죽었어 전혀 안 죽었는데 많이 죽었는데 고추장이랑 쌈이랑 이런 거 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제 좀 썰어야 될 것 같은데? 슬슬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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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가위 좀 세팅 안 하고 시작한 거예요? 어? 진짜 미치겠는데 얘들아 다 같이 하자 야 가위 있냐 가위? 도와주는 거야? 아니 조용히 가위도 없이 쌈 이런 거 우리가 정사증 하나 여러 개 나오면 이거 많이 돌려야 되지 두 개 시켰어 거기 몇 분 하라고 써있을 때 4분 삼십시오 두 개 야 또 멤버들 이렇게 또 도와준다 이런 멤버들 없습니다 네? 아니 형 가위도 없이 고기를 꾸면 어떡해요 고기도 네 조용히 와 형이야 옆에서 같이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탈 것 같아서 고기가 지금 거의 막 고기는 다 익었어 지금 아니 거의 다 안 익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다 배탈 났으면서 아 뭔가 그 넣을 거 없나? 뭐 청년꽃 이런 거 없죠? 쌈 채소에 고추 없었어요? 어 없었어요 양파랑 마늘은 있대요 아 라면에 양파 넣으면 안 돼요 일식 일본 라면 아니면 밥 어딨어 우리? 하고 있어 남준이가 하고 있대요 쟤는 저걸 저렇게 열어서 돌리면 어떡하니 내가 할 거야 이런 친구들도 있고 저런 친구들도 있고 참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 같아요 세상에 누가 밥 돌릴대 이렇게 돌리면 아 뜨거 뜨거 아 마지막 초벌 들어갑니다 아 막벌? 막벌은 초벌해 야 내가 볼 때는 그때 고기랑 다르다 얘들아 빠짝이 키워줄게 왜요? 심심해서 났어요? 아니 그럼요 야 창이 어디고 따라와 저거 들고 따라가라고 저 파 들고 따라가고 상추는 안 들고 와야 돼 우리 놈은 금융 덮어놔야지 이거 소까지 익었죠? 다 익었어 먹어왔어 내일 또 다 같이 배탈 나면 웃기겠다 아 저희 못 믿어요 빠짝 다 구웠습니다 어 이번에 진짜 빠짝 구웠어 밥은 돌리고 있는 건가? 밥 다 돌렸어 돌렸어 아 고기 식겠다 이거 하고 있어? 밥 다 됐어요 그래서 끓는다 이거 너 외로워 보여서 일단 왔어 저는 안 외로운데 자식 형아 좋지? 아 나 임마 오 잠깐만 이거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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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야 소세지를 옆에다 해놔서 살짝살짝 굽는 건 어떨까? 그럴까요? 오케이 메인 불에다 놓지 말고 그냥 열기만 살짝살짝 하는 데다가 오케이 의견 접수 더 센스 있게 또 크아 와 살짝 뚜껑을 열고 라면을 딱 끓이면 더 맛있다고 음 야채를 가지고 왔습니다 야채 고기 형 고기 상태의 좀 어때요? 얼마나 되고 있어요? 잘 굽고 있어 거기 다 됐어요? 라면 하면 전전공을 알습니까? 라면 끓일 때 팁 뚜껑을 닫고 끓이지 않는다 방금 닫았잖아 아니 그냥 기초 작업. 막빠지. 자꾸 끓이지 않는다면서요. 도중에. 모인 뜰거라. 숨이 잘 안 중나봐. 숨이 잘 안 중나봐. 오지veer! 밥 왔어요. 밥 주세요. 오케이. 형이 쉬세요. 오늘 마시세요. 맨날 요리하니까. 오우 미안해 미안하다. 완벽하다. 앉아. 오우 깜짝이야. 완벽합니다. 맞아요. 고기 진짜 완벽해요. 이거 나중에. 뜨겁다 이거. 왔어 왔어. 자 나무 젓가락 필요. 자 나무 젓가락 필요하신 분. 젓가락 필요해. 오케이. 야 호석아. 기가 막힌다 이거. 자 뭐 알아서 드세요. 이거 드세요. 갓을 먹자. 아니 아니 다 이거 이거 한 번 싹 끄면 돼. 아 맛있다. 자 자 자 자 이것만 하고 먹을게요. 이거 대박이에요. 아 너무 맛있다 라면. 역시 이거 야외에서 먹는 라면은 달라. 야 호박 고기 진짜 맛있다 야. 감사합니다. 고기 너무 마셨네. 야 맛있다. 아 라면 역시 6개 안 돼. 우리 14개 끓여야 돼. 1인당 2분씩 하니까. 저 방법이 있잖아. 역시 생각의 전환이. 이거 손에만 숟가락으로 파고 있었어? 이게... 그냥 이렇게. 지금, 이게.. 이거. 이거 하나 보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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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시죠. 내가 볼 때 손 다 튀는 거 아니에요 형? 이об 잘 봐야지. 오 보름달 아닙니까? 달 예쁘다 달이 차오른다 음아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밥 드신 거 맞습니까? 하나씩 싸서 감독님 입에 넣어드립시다 어떤 감독님 표현을 제일 잘해주시나? 자 태형이 지장 출발 안 하신 분들 빨리 한 번씩 해주세요 내가 간다 다 왔다 저 봤어요? 저 쌍따봉을 이루었어요 쌍따봉에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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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아노야 괜찮아요? 아 형 원 따봉 아 쌍따봉 안 드신 감독님들 뼈 없죠 뺏어 뺏어? 아니 제가 이렇게 하다가 에이 원 따봉은 안 드실까 다 드셨나요? 오케이 다 드셨어 아 잘 먹었다 진짜 어 씨 안 썼다 아직도 안 들려? 너보다 다 썼걸 아 진짜로? 응 김윤이 잘 썼을걸? 안 썼네 가위바위만 할까? 살려라 탑션 아 신나는 노래 뭐 없나 네 나 진짜 못 이겨일 것 같아 황금 전정국 달려라 방탄 웃어? 배울 땐 장미꽃 너와 아름다운 것을 많이 가리다 나 또한 두렵고 내 머릿속 서랍장 가장 깊은 구석에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 일곱 명의 씨가 풀어서 죽을 뻔했어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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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